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 그리고 누님들 저는 시작했을 떠나서 코란나콘나차산으로 갑니다 그래고 불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기차역에서 만나겠습니다 기차 타면회에 왔습니다 애매는 안하고 시간이 널러 가게 남아 가지고 그냥 여기서 바로 차표 끌어서 가려고 합니다 자 보자 자리카 낙콘 나차산이 코랍 낙콘 나차산이 코랍 예스 코랍 아 오케이 작성이 있네 다행히 예비안에 있는데 오늘 토요일입니다 아 오케이 한 2,600원 표가 왜 싼 줄 알았다 자리가 없는데 그냥 앉아서 가는게 서서 가야 돼 아휴 괜찮아 서서 가죠 뭐 기차역 잘 됐네요 이런 것도 있어 한국 구로역이 온 것 같습니다 옛날 구로역 시간이 2시간 남았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시작해서 맛보는 마지막 만찬을 어서 먹겠습니다 자리카 라이스 태국은 이렇게 미생적으로 빨대를 탁 꽂아주니까 이것도 이런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불안나봐 막혔잖아 아저씨 밝은데로 안 들렀더니 TV수록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조금 어저께 보여도 이해하시죠 수정풍까지 들어와 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에다가 건물에서 먹는 마치 핸드 먹는 덮밥입니다 여기에 또 고수국물을 또 많이 주시네요 조금만 살살 비벼가지고 밥이랑 한수도 해보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고기는 많이 주시네요 내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거 이거 있네 저도 못먹는 게 하나 있어요 수세미 수세미 동남아 수세미 이거 먹습니다 동남아에서 이걸 드시면 제가 봤을 땐 못 드시는 게 없지 않을까 이걸 골라내니까 좋네 고수국물 한번 고수국물이 진하네요 돼지 뼈로 해가지고 이렇게 육수를 퍽 끓였나봐 깊은 맛이 납니다 양을 많이 주네요 많이 먹었는지도 줄 줄 갔네 보란산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슥 이슥 아직 기차를 타려면 2시간 남았는데요 이게 금방은 다 돌아가서 갈 데가 없고 그냥 2시간 동안 커피숍에 앉아 있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하지 뭐 뭐하고 언제 가서 여기를 빨리 시작했을 빨리 떠나는 이유 왜 3일뿐이 머무르지 않았나 콘텐츠가 없어요 계속 가는거야 형님들 기차역에 부유수입니다 여기서 방콕가는 열차도 있는데요 저는 방콕은 가지 않습니다 형님들 저한테 방콕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방콕가면 아마 하루도 못 잃고 다른 데로 갈거야 아마 오 부동문이요 2시간 앉아있으니까 비싼 거 먹어야겠다 아메리칸 카라멜 아메리칸 카라멜 그냥 모카 먹어야겠다 아이스 모카 원 프리즈 아이스 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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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빅 사이즈 프리 사이즈 내가 영어 발음이 편찮아서 문어라 드리겠지요 번역기 모카 커피 큰 사이즈 드십시오 오케이 됐어 번역기 좋아 모카 여기서 2시간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 같은 그냥 커피숍에 있는 그 모카 맛 맞습니다 기사 사려면 1시간 남았는데 바로 앞에 불교사원이 있거든요 거기 잠깐 들리죠 방금 좀 볼게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멀어요 3분만 걸어가면 돼요 사원 앞에 오니까 이런게 있네요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가 이구구요 들어가보죠 어휴 여기 또 상당히 크네 마푸타라미라고 여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공산업인데요 안에 다 빼앗는데 이렇게 들어가.. 갈 수 있나 형님들 불쌍이 좀 큰데요 외벽은 이렇게 돼있고 또 이렇게 주송이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합니다 형님들 건물 지붕 예아 아기들이 이렇게 쉬고 다니네 여기 신발 신으면 안되네 고생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기들 아기들 아내를 들어가게 좀 해놓지 다 막아났어 어? 뒷문 열려있는데 가볼까? 여기 큰 장문상이 있는데요 가보시오 들어갈 수 있나? 뭐 하시나본데 아 기도하시고 엄청 많이 괜히 들어갔다가 촬영하다가 욕먹을 같으니까 밖에서 찍지요 기도 많이 들이셨는데 촬영하면 아기가 아닌거 같아 형님들 말은 안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가 찍고만 올게요 외벽이 기가 막힌다 또 부처인상이 많이네요 뒤에 또 부처인상이 많이 있네요 가보세요 여기도 스님을 이 길이 있는거네 아 또 전쟁기 때문에 올라올라 가네 부처님 상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화려하다 바꾸고 나갈게요 사진을 잘 찍고 싶은데 여기 어중근한테 차려 대놔 가지고 에이 베렸다 뒤로 가볼게요 어우 나무가 또 오래됐나봐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도 기도드리는데네 건네와 싸우는 부처님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쪽엔 스님들 식사하시고 그리고 시주님도 오시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벽화가 상당히 이쁜데 아름답습니다 두 나무에서 수행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어? 더워? 아 천천히 걷고 있어요 저 뒤쪽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길 건네는 부처님 상이 하나뿐이 없네요 기도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 다 돌았습니다 가지요 뭐 기차 타기 전에 잘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원을 이렇게 딱 제가 딱 견학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수행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처님 수행할 때 다 그런 벽화네요 책에 보면은 성경식에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적혀있고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또 책을 쓴 거 제가 봤는데 불성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범윤수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마지막 깨달음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윤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책 내용만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재미 삼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조금 덥네 어제는 시원했는데 새벽에 비도 왔거든요 어우 그만 기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낭만의 또 기차를 타러 가시죠 오 기차에 보니까 천장 내리 있어 좋은데? 와 잘 나가 사람 엄청 많아요 가방을 올리고 자기 번호가 없어 그런데 순착순이 좋네 그런데 왜? 에어컨 안나와 선풍기 창문이 열려있어요 이야 진짜 낭만의 꼴 두칸이다 화려하게 내일 시간 가겠습니다 기차 여행은 또 누군가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맛나 이 맛에 또 은행하는군요 형님들 기차이 완전 너무 좋아 그런데 조금 덥거든요 괜찮은 안 더워 탈만 해요 이제 수린역에 왔습니다 3시간 가야 되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구독자 정리인 누님들 나콘 나차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일단 카메라 종료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플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우 뭘 다시 여기네 여기도 뭐 문이 오래됐네 냄새 불 켜 테이블 있고요 TV 있고 침대 침대는 되게 작아요 지금까지 잤던 침대에 반 뿐이 안되네 욕실 물 자고 갈라 뭐 옛날에 한국에서 여인숙 이런 데서 잡았는데 뭐 12,000원이네 일단 오늘 하루 자고 아직 지리를 모르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비도 오리니까 여기서 하러 묵도록 하고 내일쯤 옮기던지 일단 요 주변을 좀 보겠습니다 요 근처에 또 야시장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야시장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요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형님들 가까운 그냥 그냥 식당으로 갈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식당 앞에서 만날게요 형님들 나콘,나차 타니가 좋은데요 이 걸어오는데 다 위기 지붕이 다 전부 되어 있어요 주변에는 다 로커푸드고 스타벅스도 있고 더 나서 가는 것 같은데 호텔이 뭐 저렴하죠 억울하지만 잠만 자고 뭐 아 근데 읽고 싶은 게 안되네 그러면 다 나갔어 지금 뭘 먹어 가야지 않아 아 술집에다 가요 그럼 반문 작업도 하러 가야지 나콘,나차 타니에 반문하는 어떤 이사로 가보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너무 기니까 일단 그냥 콜라에서 할께요 이제부터 콜라에서 하겠습니다 와 차 어우 오래된 차 우와 사람 엄청 많아 앉을 데가 없네 지금 먹을 수 있는게 샤오브샤오브 밖에 없나본데 우와 앉을 자리가 없어 오케이 땡큐 여기 앉으래 이야 완전 포장마차인데 형님들 비오고 여기서 어우 여기가 번아가네요 기가 막히네 어우 한 2만원대 하는데 16,000원 아 오케이 아 뷔페 아 이거 중국식당인데 뷔페거든요 잘 그냥 가야겠어 모르겠어 중국건데 유리하다고 가야겠다 쏘리 아 이거 먹고살기 힘든데 여기 그냥 노컬해서 먹어야겠다 눈연내가 없어 어우 간단히 먹어야지 오뎅하고 고기 들어있네 포크 땡큐 여기에서 먹기 최고야 일단 국수 한그릇 먹고 검색 좀 해볼게요 다른 데 갈 데가 있는지 국수가 나왔는데요 양이 좀 작으니까 이거 먹고 가까운 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밀크스테이크가 있는데 스스로 못 먹어도 놀 수는 있잖아 이거 먹고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맛있는 거 먹는 거 하고 신화이니까 대제복이 들어가 있고 어우 면이 무슨 칼국수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면을 면을 면이 엄청 뿔룩뿔룩하네 맛있어요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부드럽네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길에서 파는 게 맛있어요 오우 이 집은 닭으로 내나봐요 오우 국물이 좋네 이거 아까 튀기면은 다 흩어졌네 맞아 닭누그게에다가 닭껍질이 돼요 닭껍질 다 흩어졌네 독특한 맛 독특한 맛인데 어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어날게요 방어치 45W 건전하게 놀 수 있는대로 한번 가볼게요 밀크스테이크도 있고 하니까 잘 먹었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긴데요 모터스키스 조용해 일단 한번 들어가봐요 입점 오케이 땡큐 영어 끝났대 여기 아가씨가 많아 나 안 갈래 이상해 토끼빵 그런거 같아 들어갈게요 들어갔다가 오늘 저녁이라 뭘 모르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태국시간으로 11시 됐거든요 어제 8시부터 올라갔는데 이제 35% 올라갔어요 아 월요일날 돼야지만 영상 볼 수 있겠는데요 아 참 방이 최악이라서 옮길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안돼 지금 끌 수가 없어요 다른데 또 옮길라고 그래도 거기는 또 인터넷 상태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일단 오르면 최악의 방이어서 일단 또 하루 버티겠습니다 밥먹어 나갈게요 호텔에서 방금 나갔고요 여러분들 호텔 바로 앞이 시장이거든요 또 포란 왔으면 또 시장 시장 구경도 한번 할 겸 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시장인데요 아 여기는 태국은 불교라서 이렇게 향초가 많네 이쪽에 다 식탁 칸인데 한번 돌아볼게요 이거 뭐야 시안한 빵인데 12W 맛있는게 있는 뒤에 한번 쫙 볼게요 이게 떡이다 맛있는 각종 떡 이거 맛있어 달아서 밥을 먹고 싶은데 어디갔까 여기 여섯 손이 많네 여기서 먹을까 한번 좀 돌아보고 이제 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는 뭐 쭉쭉쭉쭉하네 저기서 커피나 먹으면 되겠네 밥먹고 안에가서 어쩔다 그런데 양파 마늘 키로에 50파트 키로에 2천원 이거 뭐야 지포 생선을 바짝 말려가지고 판매하네요 오바 대충 이런데 뭐 시장은 다 비슷해요 처음보는 그런 시안한 것들은 없네 어우 떡색발 뭐 한국이나 뭐 이게 좀 화려하네 색이 오야 시장빵 시제빵 이거 뭐야 뭘 튀긴거지 아 바베큐다 맛있는 바베큐 아 이쪽엔 벌써 지금 시간이 형님들 10시가 넘었으니까 벌써 화장하고 그런거 끝나고 들어가신 것 같아 새벽 장사하시니까 아하 일찍 나올 수가 있는데 저 잠 별로 형님들 별로 안자요 4시간 5시간뿐이 안잡니다 하루에 나머지 시간 다 그냥 편집하고 그냥 제 할 일 보고 있어요 일로 가야겠어요 다 비슷하네요 꽃팔고 있고 뭐 아까 있던데 저쪽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 한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았어 이쪽에는 식당칸이라서 특별한게 없는데 뒤로 가면 좀 색다른게 있더라고 거기 가서 한번 또 식사하고 나서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을게요 픽 노 치킨 라이스 하모시 포 오케이 저희가 이제 에스프레소 하나 먹어 가겠다 에스프레소 형님들 내가 태국 온지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 다 엄청 친절하네 다 이렇게 태국분들이 친절한지 몰랐어요 다른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라세 시장 커피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은 1,400원 그냥 커피집에 팔는데 에스프레소 커피 똑같아요 소스를 넣으라고 소스 드시는데 안 넣어 신고하면 조금만 넣어 볼게요 코라세 시장에 음식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 양파 고소 조금 들어있는데요 특별한건 없고 간장에 그냥 볶은 계란밥입니다 조금만 하나만 넣어 아우 그때 아침에 그냥 땡초먹고 매워가지고 고기는 어떤지 고기만 먹어 볼게요 그냥 부드러운 돼지 살코기 맛 형님들 식사하구요 여기 옆에 시장 잠깐 구경하고 여기 수완낙 공원이 있거든요 유명한 곳인데 거기 한번 들렸다가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사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볼 곳이 많네요 여기 관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영상을 두 개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오이는 안 먹을게요 우리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이 빼고 일어날게요 시장에 가요 고콩카 병들은 그냥 다 비슷해요 그냥 기도 들릴 때 꽃하고 다 그냥 기도 드리는 다 그 사용하는 용도에 맞는 것들 다 팔고 있는 거네 그냥 갈게요 이렇게 다 세트를 해가지고 기도 드릴 수 있게끔 해놨네 수완낙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호위라서 사람이 많네요 여기가 좀 유명하더라구요 아 기도 드리시구나 네 검색해서 뭔지 제가 정확하게 써놓겠습니다 아 갑자기 뭐 써있는데 저거를 권역해보면 알 수 있겠는데 뭔지 제가 대충 형님들 1826년도에 BNTN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했나봐요 대충 이겼습니다 형님 여기 분수 있네 저기로 갈게요 공원이 오니까 분수 뿜고 있네요 분수 나오네 비둘기 많고 여기 무슨 동상이 있는데 동상 어떻게 생겼나 볼까 이렇게 생겼어 이거 썸네일 할까 요 앞에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코랏은 공원을 엄청 잘 해놨네요 오우 군인들 군인들 공원 시설은 엄청 잘 되어있네 이렇게 아이들 노는 것도 되어있고 시설이 대리석 깔아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엄청 좋네요 공원 오니까 조형물이 있네 화려합니다 나비 문제보다 뭔지 모르겠네 저기는 시티게이트 구요 어떻게 사원 옆이라서 걸어가는 중이니까 여기는 잘 보이게 사진 한번 제가 찍겠습니다 와파압 사원입니다 길을 건너서 들어가 볼게요 어우 여기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요 엄청 크네 저쪽은 문을 닫아놨구요 태국은 순임을 기리는 상이 많네요 앞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우 엄청 크다 저기에도 금종이 있습니다 와 형님들 외벽이 엄청 화려한데요 오 멋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을 또 벗어야지 신발을 벗어 벗고 돌로 이렇게 장식해 놨는데 일반 돌은 아닌 것 같아 장식 오 허리안이 허리에 올라가고 겠습니다 아 또 조용히 그냥 그냥 뒤로 바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장군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저기 있네 설명 1632년도에 출생하신 아이오티아 시대의 27대 왕이시라입니다 코랄의 날씨는 그냥 한국의 6월달 정도의 날씨로 보시면 돼요 좀 많이 거기면 땀나고 그래요 햇빛 약간 따사롭고 다른 사원은 가봐야 비슷한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여기 야시장에 한 4군데 있거든요 하루에 다를 수는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검색해서 괜찮은 곳이 있으면 또 들리고 그렇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백화점 3개가 있는데 그냥 제일 유명한 태국이 유명한 곳이죠 터미널 21만 가겠습니다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오후쯤에 나오겠습니다 그랩 타고 터미널 21로 가겠습니다 터미널 21 오케이 포쿵카 이게 뭐 소유식 없는 사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 1층 입구에 오니깐 오토바이파네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어 그냥 뭐 있나 한번 가보죠 뭐 차에 관심은 없지만 우리나라 장소는 없네요 우리나라 장소는 없어 일본제품을 파네요 오우 저기 바이크 형님들 멋있는데 한번 가봐요 와우 터미널 21 꽤 크네 쇼핑몰 오우 여기도 차 판매하네 왜이렇게 추워 그래서 위에까지 있습니다 1층은 다 그냥 옷을 판매고 있네 그냥 올라갈게요 우리가 뭐가 있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뭐 화장품도 있고 2층도 똑같습니다 그냥 2층도 그냥 핸드폰 의류 가방 이런 거 파네요 3층으로 올라가 봐요 3층에 2층으로 표시되어 있네 3층에 2층으로 표시되어 있네 3층에 2층으로 표시되어 있네 우리 누나들이 좋아하는 네일아트 미용실 여기 은행인가 너무 커 저 끝에까지 못가 어차피 벽 끝에는 별로 별게 없어요 푸드코너 푸드코너 그냥 내려다볼까요 탁 2층 가방 1층 옷 3층으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분수를 딱 보는거죠 3층 입장 뭐가 있나 신발 악사사리 가방 여기가 볼까 여기 올라온게 전망대 한번 보려고 왔어요 코랏에서 한번 또 담아 봐야죠 왔으면 패션이 좋냐면 다 이러네요 여기도 늘 세일 저 안쪽에는 괜찮은 것도 있네요 가방이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 4층으로 원래 5층인데 어우 숨어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이 5층은 푸드코너 극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 조립식 건물은 뭐지? 뭐하는 데이지? 어우 귀찮네 썸네일 찍을까?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곰이다 놀이시술로 돼있습니다 어우 시설 괜찮겠네 최고네 최고 엄청 커요 애기들 우는 데가 여기 애기를 데리고 오면 3,4시간 동안 시내 울고 있는데 지수대까지 어우 터미널 21에서 런던 나리를 보다니 자 다 왔습니다 형님들 우리의 목적지 최고의 목적지 뷰를 봐야죠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왜 안 좋다 호쿤카 아 뷰를 보려면 한참 더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우 친절하시오 엘리트 타고 올라갑니다 고칭이 올라왔습니다 아 잘 보인다 아 끝까지 보이네 여기가 더 귀여워 저 건너편이에요 왜 바다로 보이지? 차 다리에 있는 곳 어우 잘 보이는데 눈이 아프다 코랏에 또 기강을 켭니다 서기향 이걸 보러 왔죠 뭐 제가 멋있다 어우 하늘에 다 내려 보여요 저기 사원도 보이고 코랏에 백년 전통된 야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바로 만날게요 갑니다 짠 왔습니다 여기가 코랏에 백년 전통의 미행 야시장입니다 한바퀴자 하나 돌고 와서 먹으면 되겠네 맥주도 입고 온거 다 파네요 여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라도 있고 어우 맛있는거 더 맛있어 아직 문을 오픈 안한 데도 있네요 영업을 안하네 관광객이 없으니까 이쪽에는 맥주도 있고 오우 다른데 가야될 것 같은데 형님들 아 또 찾아야잖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되게 크게 먹고 싶은게 없어 다른 야시장으로 갈게요 이쪽에 그랩이 왜 헬멧을 안줘요 재미를 한번 타보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겠습니다 형님들 또 8분을 가야됩니다 야시장 입구에 오니까 또 황금불상이 있습니다 형님 여기 야시장이 엄청 큰데요 이렇게 큰 야시장은 처음 봤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 와 우와 샤부샤부를 다들 드시고 있군요 형님들 이쪽하고 저 뒤에 또 있거든요 여기 다 돌려면 안돼 거의 다 비슷하겠지 가자 야시장이 너무 커서 다 돌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 먹어보고 와 젊은 사람 엄청 많다 케밥 있고 오 여기도 번데기 메뚜기 빵이 10박 380원 오우 살이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오우 마일리니 돼지 오우 뭐야 과일이요 색깔이 엄청 이쁘네 와 각종 꼬치들 다 10박 생선요리 아니 코랏에 있는 시민들이 다 온 거 같은데 흠 저녁돼가지고 포장해놔서 맞네 이거는 며칠 전에 먹었으니까 안 먹어 본 거는 먹어야죠 오우 싱싱하다 새우가 100박 오우 저렇게 4천원이면 괜찮죠 감자인가 아니네 어묵 이거 뭐야 와 생선요리 고등어 아니야 메기요 메기를 이쁘게 했네 쌀과자 사이드캅 음식이 다 다양하네 한국에서 파는 냄새가 똑같아 이거 뭐야 빵 같은 거 여긴 뭐 어 여기도 안구시킨인데 여기도 종류가 다 다르네요 계란 앉아서 먹을 땐 없냐 왜 저 안쪽에 가야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또 이제 한바퀴만 돌아보고 이건 뭐냐 어우 두리안 당분간 빵 대충 쑥 돌아오고 갈게요 이쪽은 다 비싼 거 같아 이제 뭘 먹어야 될 거 같아요 배고파 돈까스 몇 개 빼놓고는요 다 비슷합니다 어우 족발 아 저거 멋있다 태국 족발이 그렇게 맛있데요 음료 20바트 하나 더 먹어야겠다 맛있나 2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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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거인데 베트남에서 개구리 요리 먹을 때 제가 먹었던 거 이거 생각 안 나네 자막으로 둘게요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오징어 먹고 싶은 게 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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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먹으러 가야지 아 그냥 저거 어떻게 사야겠다 뭘로 죽을게 다른데는 손님이 많은데 이 집은 없어 이 집 거 사야겠다 카디카 30바트 2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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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봐봐요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사니까 20바트 사잖아 이게 바로 또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으라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으러 갈 때 있는데 아 이만큼이야 사람들 소리가 안 들어가게 좀 멀리 앉아야겠다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규명도 있으니까 여기 앉아야겠다 세팅을 마쳤습니다 또 태국 분들이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안 좋네 상태가 영상은 제가 사진 찍을게요 잘 보이게 감사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부터 먹어볼게요 기름에 한번 볶았다가 습불로 한번 대신건데 고수향 많이 납니다 특유의 그 동남아향 씁쓸 흐른 맛이 많이 나서 저한테는 좀 안맞네요 먹고 싶었던 거 요거 전 태국전 밀가루 밀가루가 아닌데요 오이 여기서 오징어내미 생각하는데 오징어맛이 다음은 족발 덮밥 아 이거 나우스에서 먹을 때 참 맛있게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넣었으니까 한번 더 먹어볼게요 족발 맛은 한국에서 먹는 족발 맛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부드럽네 먹었으면 아쉬웠뻔했는데요 허허 계란을 먹어볼게요 반숙인데 맛이 있는지 누구나 알 것 같은 그 계란맛 아유 족발이 제일 맛있네 매운 소스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소스를 살짝 첨가하니까 더 맛있네요 가격을 말해서 만들었네 이렇게 다 50바트 50바트 30바트 150바트 워낙 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나오겠었던 여러분들 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고요 지금 아침이 8시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태국에 갔으면 동물원에 한번 가야죠 제가 또 우리 형인들 보시라고 동물원에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물들 관람하러 가시죠 동물사이트 안보시잖아요 시장 또 밥이 많이 있어요 시장 분들보다도 팔아먹이고 여기 가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국수를 먹고 싶은데 여기서 뭐 먹어야겠다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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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가 나왔는데요 양이 작다 이거 동물원 가서 걸어달려면 요가도 부족해 일단 하나 먹고 부족하면 하나 더 시킬게요 감사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향심용 맛만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약간 카레 맛좀 나고 아니 형님들 집어먹은 데 없어 비포 원 원 모 스몰 사이즈 먹다보니까 맛있네요 먹을수록 맛있어지네 두번째 쌀국수 나왔습니다 이건 소고기에요 원래 맛있는데 양이 작아 육수를 먹어 볼게요 육수 맛은 돼지고기나 숯고기나 똑같네요 태국은 각 지역마다 육수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물원에 여행 갑니다 3km 석화나무 가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어날게요 아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나 했더니 여동생분이 한국분하고 결혼하셨다네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커피 모카 아이스 먹겠습니다 그래버를 불렀구요 오토바이나 택시나 요금이 500원 차이뿐이 안나네 여기가 30분 가야되거든요 택시타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오토바이 타고 4번 왕복했으니까 오늘은 택시타고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사라디카 가는 택시요금 8,000원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에 350밥 고쿵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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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제 왔네요 거리가 멍네 일단 이거 그냥 타면 되겠지 이거 그냥 타면 되겠지 네 음 프로시대인데 와.. 이 안에 있는 애는 엄청 도탑하겠다 간격이 이것뿐이 안돼요 음패기술인데 어떻게 모래하고 색깔 똑같지 엄청 느끼다 그래서 거북이 얘는 큰데요 징그러운 걸 쓰일 거거든요 눈 감아요 뱀이야 됐어요. 눈떠요 코프소 이구아나 입니다. 뱀 엄청 큽니다. 그린 아나콘다. 아메리카 볼리비아 지역에 서식하고 있구요. 길이는 3에서 10미터까지 자란답니다. 시설 잘 되겠습니다. 공기가 일단 맑아서 좋은데요. 침팬지. 4마리 있는 4마리. 너무 예쁘다. 작은 플라밍고 입니다. 어우 이쁘다. 어디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타조. 앵무새. 맛있게 먹네. 옥수수하고 호박 먹네요. 조랑말인가? 어우 귀엽다. 땀인지 그냥 벗다가 반질반질하네. 털이. 달탄향이다. 천천히 갈라먹고 있으면 15분에 한 번씩 갈람쇠가 오는 것 같아요. 새가 많네. 앵무새 종류. 도중맞은 앵무새구요. 알렉산도 인꼬래 입니다. 스칼렛 아이비스. 우와. 코끼리. 코끼리가 황투색이네요. 저 사상이네요. Deliverial. 대나무구나. 조랑말. 사슴이요. 저 앞에 기린이 있습니다. 오. 기린이 바로 앞에있어. 여기서 사가지고 해서 주면 되나문데 나 한번도 안해봤는데. 사람들 주면 거 그냥 찍으면 되지. 우리 함께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실까요 아프리카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도착 커피소 한마리 뿐이 없네 형님들 솔직히 동물들 볼 거는 별로 없는데요 이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나무가 많아서 시원하고 동물들 보러 오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좋은 풍경 보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사냥 아니에요 저거 사냥같은데 블랙비래요 썸네일 봄입니다 야아 어우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는데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애들이 그냥 흙밭을 못받고 사니까 털이 아주 깨끗하네요 호랑이 얘는 인도 차이나 호랑이래요 여기 돌 바로 여기 있어요 레옹 표고합니다 쟤는 제 귀여우네요 어디가 카메라 되니까 숨어버리네요 형님 누님들 호랑나콘나사사니 여행 오시면 이 동물원에는 꼭 들려주십시오 이거 안 들리면 진짜 후회한다 정말이에요 이런 경치가 좋고 그리고 아이들 데려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말썽쟁이 밀림의 말썽쟁이 하이에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가볼까요 말썽쟁이 하이에나 야 무시하냐 사슴 태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네요 어우 얘 온다 콧물 질질 흘리고 오네 거의 돌아봤으니까 저는 그만 나갈랍니다 표를 구하면 됩니다 포라 시내로 갈게요 구독자 형님 그리고 누님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우리 좋아요는 기본 알람은 관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영상 동료하지 마세요 어우 그래 보고 그냥 지나가서 부르니까 무시하고 유턴해서 오면 되니까 드라이브 오너드라이브 유턴 유턴 나우 유턴 백 백 스톱 백 隆 도망 먹ilen 보니 조용히 배달